네, 군의 위천입니다. 그늘이 조금 있는 곳, 태양표트 있지만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, 군의 위천 덩어리야 이거 한 3자 넘고 35급에 되는 것 같고, 턱걸이 5월 되는 것 같습니다. 군의 위천에서 수초밭에서 열심히 했습니다. 우리 유조사님 감사합니다. 막 뜨거운 포인트, 고기 나온다고 해서 쫓아가서 잡아낸 것입니다. 어휴, 수고하셨습니다. 군의 위천에 나오는 포인트로 갑니다. 아무 곳에나 막 흘러나오지 않네요. 오늘도 막 12명 하는 사람들 한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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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낱말이 나오고 또 다른 포인트는 6, 7명이 했는데 거의 모랑인 수준. 또 요 라인, 제가 드린 이 사진 라인은 또 전부 다 고기 잡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